아 저기서 저기 이게 한복? 한복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형도 어렸을 때만 입어서 기억이 없어 어 크로플 먹고 와 크로플 먹고 싶어? 먹고 와 한복 입고 승부 찍어야 되나? 하하 이런 거 들이소 맞으면 귀엽지 않나? 오! 이게 예쁜데? 그러면 이거 사쿠야 이거 류 오 잘 어울린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오 그러네 오 잘 어울린다 자 들어와 얘들아 편도 많아 이것만 입으면 여기 안에 또 입어야 돼 저고리 안 봐야 돼 오 스물다섯 살 스물다섯 살? 스물다섯 살? 어? 아 진짜 자 그럼 자리를 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혀있어 적혀있어 원래 사실 근데 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시가 거의 사쿠야급 애기였어 맞아요 사쿠야보다 애기였어요 응 사쿠야보다 애기였어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사쿠야랑 유시랑 똑같이 애기였어 어제 밤에도 인정했어요 제가 자기 전에 유시를 유시도 아직도 애기네 이랬는데 응 유시를 갔어요 왜요? 아니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정도 안 해 귀여운데 옛날에는 귀여웠지 예쁘다 예쁘다 귀여운데 둘이 오늘 팔짱 끼워 다녀 둘이 오늘 손잡고 다녀 둘이 오늘 하루종일 손잡고 다녀 귀여워 자쿠려 으아하이 으쌤 오시면 그거 입어요 왕 한옥 마을 석회하자 돌아다녀도 괜찮지 않아? 사람 많다 근데 진짜 관광지 관광지라서 어쩔 수 없지 곳곳마다 다 이렇게 한옥으로 돼있는데 서울이랑 다른 느낌? 옛날 건물인데 안에는 세거든요 세고 그래서 여기가 한옥 마을 옛날 이 집들 다 한옥이라고 한옥? 응 한옥 형도 전주 어렸을 때 딱 한 번 와봤어요 오 왔어요? 중학교 2학년 때인가? 이거 먹고 싶다 슬라시? 베피 세피 타워 스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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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잘 어울린데? 류도 이리와 류도 이리와 네 이거? 이거 오! 이거 좋은데? 그럼 류랑 사퇴한 두 명이서 이거 하자 하자 가서 사고 오자 선글라스 상대야 선글라스 사드냐고? 특이 시험 의심은 그거 샀어요 선글라스 샀어 샀다고? 괜찮은데? 어 근데 이거 하트 귀엽다 네 한주가 비빔밥에 유명하다고 하자 하자 그 눈소리가 나요 잘 먹겠습니다 샀쿨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샀쟤 샀쟤 숙박이 진짜 너의 스타이인걸? 우와 이거 맛있네 우와 스몰부시 카메라 베다 베다 이거 그 때 히트마부시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그거 모기시 어 모기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NSTNC 종국 투어의 명의 파리 파리? 여기 빨라 진짜 맛있어 잡지? 오이소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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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이지? 맛있다 이게 맛있다 맛있다 밖에 안 나와 진짜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 도착 석폭 냄새가 아 여기야? 본점 아 오이소박이 와 초코 냄새 난다 진짜 처음 냄새 초코파이 세케어 파이 세케어 파이 난 왜 초코파이 치즈 너무 큰 거? 오리지널 초코파이 있어 맛있게 들어 야 커피이랑 미스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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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직각 마카롱 짤리랑 반성 롱롱롱 언제에서 제일 유명한 방집에서 사고 지금 저희는 이제 리허설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진짜 빵 종류가 맞네 초코파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초코파이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싱크림이 들어간 컵킥을 샀습니다 유 씨는? 저는 초코파이 오리지널 오리지널 초코파이 딸기 딸기 미 Netz 빌빘 출신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써놨때 미스트를 그러면 다음에 세곱 여기서 만납시다 오케이 바이바이 본질 굿 굿 converted 재밌어